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듣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한 총리는 오늘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한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한 총리는 정부의 의료계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간호사법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